우와 되게 예쁘다 진짜 잘 어울려요 그쵸? 네 사실 그 카포 그 기타랑 짝꿍이었어요 네? 그 기타 중고로 사신거죠? 네 몇번째 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첫번째 주인이 저에요 대박 진짜요? 그 맵 뒤에 보시면 이름도 써놨어요 어 진짜? 네 거기 뭐에요 이거 S? 이거 뭐라고 쓰는거에요? 산타에요 산타? 그 산타 할아버지 알지 산타요? 네 왜요? 그 기타 너무 힘들때 산거라 제 돈 주고 샀는데도 꼭 선물 받은거 같더라구요